신입사원 정신 좀 차리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잠시 대리가 어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대리는 존대요? 우리 머리님들 입에 엉뱅이를 탁 치고 빠지고 오지고지니고 씹고 뜯고 박고 고질기고 정기고랑 썸 타락한 머리님들 입에 눈알이 띠용 안기모씨 적당히 좀 하세요 아 예예 뭐라고 하셨죠?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? 아니요 그 전에요 뭐 안기모씨요? 안기모씨 고맙습니다